안녕하세요. 사라샘 트렌드네일의 문화영 원장입니다. 웨딩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봄과 가을을 웨딩 시즌이라고 하죠. 오늘은 포쿠아트 기법을 응용한 웨딩 플라워를 준비했어요. 분위기 있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더욱더 뽐내게 해줄 수 있는 웨딩 내일, 사라샘 트렌드네일 시작할까요? 플라워바이오니파 베이스티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소량으로 밀착하면서 발라줍니다. SPA 08번 브라운 계열의 펄 라인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원컵만 해주면 됩니다. 입자가 고와서 블링블링하죠. 프로페셔널 UV 컬러젤 키트 중에서 6개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뚜껑을 열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팔레트에 덜어주고요. 먼저 마젠타 컬러부터 뜯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를 덜어주세요. 그리고 퍼플 컬러 옐로우 그린 마지막으로 브라운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그라데이션 스펀지를 준비를 해주고요. 마젠타 컬러를 소량만 스펀지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있는 부분에 꽃이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툭툭툭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소량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여백 부분에도 조금씩 컬러감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마젠타 느낌으로 꽃 모양의 베이스 부분을 칠해줬고요. 여기에서 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스제를 한번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주면 됩니다. 허니밥 브러쉬 샷팩 2번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라운드 브러쉬에 화이트 젤을 묻혀주세요. 화이트를 소량으로 묻힌 다음에 웨딩 느낌의 꽃을 그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 있는 부분에 하트 모양을 작게 그려주세요. 브러쉬는 눕히지 말고요. 가볍게 세워서 하트 모양 한 입과 두 입을 하면 가운데 하트 모양처럼 느낌이 되죠? 연결해서 꽃잎을 둥그렇게 그려주세요. 브러쉬를 눕혀서 그리지 말고요. 이 모양을 살짝 세워서 꾹 누른 다음에 끝을 빼주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둥그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끝부분과 연결된 이쪽 부분에 꾹 눌러서 끝부분을 빼주세요. 그리고 손톱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주도 되는데요. 이렇게 뒤집은 후에 다시 끝부분에 연결을 해서 꾹 눌러서 둥그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부분에도 끝부분에 연결을 한 다음에 꾹 눌러서 꽃잎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끝부분에 찍어준 다음에 연결해서 둥그렇게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꽃 모양이 나타나고요. 여기 위쪽 부분에 나뭇잎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도 나뭇잎 모양으로 화이트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큐어링 들어갈게요. 여기에 꽃잎 그린 부분에 그리고 입 그린 부분에 컬러를 살짝 입혀줄 건데요. 퍼플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퍼플 컬러를 소량만 묻혀주세요. 브러쉬에 정말 소량만 묻혀준 다음에 꽃잎 있는 부분에 연하게 한 번씩 칠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됩니다. 끝부분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퍼플 느낌으로 살짝 입혀졌죠? 그 다음에 여기 나뭇잎 부분에 그린 컬러와 옐로우 컬러로 연하게 입혀줄게요. 브러쉬에 그린 컬러와 옐로우 컬러를 소량씩 믹스해서 묻혀준 다음에 나뭇잎 부분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간단하게 바른 다음에 큐어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베이스 젤을 입혀주세요.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라운드 브러쉬에 화이트 젤을 묻혀주고요. 꽃잎을 그려줄 건데요. 첫 번째 그린 방법 그대로 그려주고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작게 그려주세요. 안쪽부터 그릴게요. 먼저 작게 하트 모양을 바깥쪽으로 한 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원형의 꽃잎에 바깥쪽으로 화이트를 그려주세요. 꽃잎이 겹치면서 안쪽과 구분이 되죠. 바깥쪽으로 꽃잎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무티잎을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한 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둥근 겹친 꽃 모양이 그려졌고요. 여기에서 큐어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한 번 얇게 발라줍니다. 라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화이트 컬러와 라인을 그려줄게요. 브러쉬에 화이트 젤을 전체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꽃잎과 나뭇잎에 라인을 하나씩 그리도록 할게요. 먼저 꽃잎에서는 겉에 있는 부분, 안쪽에는 그리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꽃잎에만 라인을 그려줍니다. 살짝 라인을 그렸고요. 꽃잎과 꽃잎이 겹치는 부분에 지그재그 느낌을 살짝 주면서 안쪽으로 빼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겹치는 부분은 지그재그 느낌으로 해서 안쪽을 길게 빼주면 됩니다. 겉에 라인과 안쪽 라인의 지그재그 느낌으로 꽃잎이 겹치는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겉에 적인 부분에 선을 그려줬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하트 모양의 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그려주면서 바깥쪽까지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뭇잎 부분에도 선을 그려줄 건데요. 겉부분에 화이트로 모양을 잡아주고요. 안쪽과 위쪽 부분에도 살짝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백 부분에 길게 선을 그려주면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동그란 안쪽 부분에 가늘게 선을 한 번씩 둥글둥글하게 그려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수술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사용할 컬러는 브라운과 옐로우를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에 찍어서 꽃 있는 부분, 위쪽 부분에 툭툭툭 찍어주세요. 꽃 수술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을 해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 부분에 빈 공간에 돛들을 찍어서 멋스러움을 더 연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옐로우 컬러를 브러쉬 끝부분에 찍어서 꽃 가운데 수술 있는 부분에 살짝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할게요. 이렇게 해서 탑젤로 마무리해주세요. 플라워 바이오니파 탑젤을 전체적으로 살짝 도톰하게 힘을 뺀 상태로 발라주세요. 남아있는 미경화젤을 젤 클렌저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웨딩 플라워가 완성됐습니다. 포크아트 기법을 네일에 그리게 되면 작은 손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정확한 포크아트 기법으로 그리기보다는 네일과 젤에 맞게 그려주는 게 좀 더 쉽고 예쁜 꽃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네일 일화에서 블링블링한 웨딩네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블링블링함과 여성스러움이 포함된 웨딩네일 영상을 보고 연습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행을 선도하는 사라센 트렌드네일 영상을 보고 따라한 완성된 인증샷을 사라센 네일아트 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